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귀국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자리에서 연말에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오래 나가 있어서 좋은 꼴을 보는 정치인이 최근에 없다. 나가서 최근에 좋은 건가 없어요 진짜로. 대표적인 게 이낙연 대표. 뭔가 돌아와서 딱 이제 정치로 복귀해 가지고 뭔가 타이밍을 제기가 되게 어려웠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 전에 2020년 총선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독일 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에서 참패했거든요. 국민의 제2의 국민의당이 두 번째 국민의당이. 여러모로 해외 나가는 게 요즘 문법에는 맞지 않으니 잊혀지기 전에 돌아오겠다. 뭐 요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어디죠 지금 영국이죠. 영국 여기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돈이 지금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여기가 보통 많이 드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할 거야라는 선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겠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논의도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저는 뭐 거의 100%라고 생각이 들고 시기상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8.15가 될지 내년 3월 1일 그때가 될지 우리가 뭐 시점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권시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을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죄질이 안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조작을 하려는 그런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런 분이 다시 정치를 한다라는 것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제도라는 자체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한 행위였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어떤 친문의 구심점이 되고 싶어하고 친문 세력들도 어느 정도 그분이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대선 후보들 중에서 여러 돈 문제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회창 후보도 차 떼기 이런 걸로 굉장히 공익을 치렀다가 또 대선 후보가 돼서 나왔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씀하신 대로 좀 민주주의 댓글 조작 이런 거는 민주주의를 좀 위협하는 일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켜보면 될 일이고 저는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김경수를 사면을 하면 민주당이 분여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을 해서 이제 복권이죠. 죄송합니다. 복권을 해서 이제 형기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권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제어 뭐 견제하겠다 뭐 이런 이의제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본선도 중요하지만은 경선에서 굉장히 싱겁게 올라가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뭐 이렇게 당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추대 분위기로만 너무 압도적으로 가면은 그게 정말로 이재명한테 좋을까? 뭐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서사도 있고 중간에 오히려 거기서 검증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민주당이 분여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충분히 만약에 대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복권이 될지 복권이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또 경쟁관계가 되면서 크게 보면은 같은 당은 아니지만 뭐 조국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국대표랑도 경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범진보진영 민주진영이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분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유각에서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거를 소개시켜 드린 거지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복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높게 봐요. 높게 보고요.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협치의 시그널로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견제용으로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여권 정치인들 복권 사면이나 복권을 할 때 같이 묻어서 패키지로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메인 카드다. 함정 카드다. 이렇게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